네, 안녕하세요. 바람같은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구독자가 657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독예술인들을 위한 문화 컨텐츠들을 업데이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예술인들이 더 나은 창작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는 영상들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영상은요. 예배인도자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에이블톤 라이브를 활용한 예배인도법입니다. 이 영상은요. 첫 번째로는 예배인도자들을 위한 영상이고 두 번째로는 작은 교회를 위한 영상입니다. 중소용 교회, 100명 이하의 교회. 예배팀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보다는 오히려 예배팀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첫 점은요. 예배인도자와 또 작은 교회를 위한 영상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인도자를 위한 영상이라는 이야기는요. 예배인도자가 기타가 아닌 패드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예배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작은 교회를 위한 영상이라는 이야기는요. 이미 큰 교회에는 예배팀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은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팀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냥 찬양 인도자 혼자 기타 치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건반 연주자가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수도권에 있는 교회나 큰 교회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겠지만 조금만 지방에 가도요. 아니면 규모가 조금 작은 교회만 가도 예배팀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써 마커스나 어로인팀 같은 풀사운드의 그런 음악들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그런 워싱곡들을 듣고 있다가 정작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는 기타 하나 건반 하나 이렇게 예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곡들은요. 이미 밴드가 연주할 수 있게끔 작곡되어진 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히 기타를 잘 치거나 어지간히 건반을 잘 치지 않고서야 굉장히 어색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타악기 하나 정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저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6년 전에 제주도로 내려와서 정말 지방 작은 중소교회에서는 우리가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거를 정말 저도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기타 하나에 건반 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 많이 느끼시죠?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리듬이 다 있어야 좋은 예배니 물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배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에서 시작한 거니까요. 함께 이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고 좀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눌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단계부터 차츰 차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계획입니다. 사실 DAW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미디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아주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실해야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유튜버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매주, 매일 이렇게 영상 올리시는 분들 정말 굉장한 성실과 노력의 리스펙입니다. 제가 이것을 꾸준하게 업데이트 하려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저에게 좀 응원과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힘을 받고 이걸 많은 분들이 보시는구나 하고서 저도 잘 준비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이것들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이블톤 라이브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인도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좀 공부하는 그런 좋은 영상들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